스크림드 우리 원 때는 에임이 좋으니까 25개 이상 맞추자 에이 제목 맞춰 자, 조거 아, 나이스 되겠네? 25개를 어떻게 쳐? 안 보이는데 아니, 저 깔이서 하니까 안 보여 되겠네 하고 원수야 배고파는 이미 끝났어 근데 이거 못하네? 이제 마치네. 야, 소브갱 좀 쳐봐. 와, 야 씨, 뭐, 이게 뭐야? 에임이 느리다, 그냥. 극적해요. 극적해? 극적해요. 오케이, 윙맨한 거 뽑아라. 업사이드 다음 곡을? 한국어죠? 뭔데? 영어잖아. 업사이드 소스로 하는 거야. 한국어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보면 위아래 반대를 이렇게 안 껴. 껴. 큰 거 티네냐? 머리가 이렇게 하면 돼. 진짜 머리카락 돼. 머리카락 해야 되지. 콘텐츠 비상인데, 이거. 그냥 해. 됐어, 됐어. 너 비주얼 빠지잖아, 이제. 어디야? 말을 해, 어떻게 보이냐니까? 아니, 뒤집어져서 고마워. 너 나 보지 봐. 저기 어디야? 짜증나니까? 저기 어디야? 아니, 안 봐. 아니, 안 봐. 안 들어오지 마. 아니, 진짜 안 보인다고. 천천히 해봐. 아니, 씨. 머리 살짝씩 움직이면 이게. 아니, 바람에. 어? 어? 그래, 그렇게 잡으면. 어. 자꾸 하늘이 올라가고. 아, 나 토마일 거 같아. 아, 진지하게. 아, 형이 진짜 잘했다. 진짜. 나 좀. 넌 그냥 패배사나? 넌 뭐냐? 어, 다 진단해. 진짜? 진짜 못하긴 한다. 널어? 네, 나도. 점프에 못하기만 해. 근데 이미 긁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너 지금 정면을 안 보고 있어. 야, 야.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마. 내가 얘 조종할 거야. 난 종민이가 실패했으면 좋겠어. 아이, 씨. 이거 속마시 없어? 나랑 긁는다? 절대 성공 못할 거 같은데. 나옵니다, 종민. 오케이, 시작해봐. 앞으로 가. W. 쭉쭉쭉쭉쭉쭉. 좋아요. 좋아요. 왼쪽, 싹. 왼쪽! 왼쪽으로 가라고 부라고. 정면, 싹. 쭉쭉쭉쭉. 살짝 오른쪽. 정면. 좋아, 좋아. 왼쪽으로 첨가 가세요. 왼쪽, 왼쪽. 정면. 자, 뒤돌아. 스톱! 스톱! 1을 눌러! 위로 위로! 아니! 밑으로! 천천히 움직여봐! 오른쪽! 스톱! 왼쪽! 스톱! 스톱! 살짝만 더 오른쪽! 살짝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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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봐! 위로! 조금씩! 아 뭐해! 1분이 왜 이렇게 빠르다고? 근데 너는 왼쪽인데 왜 밑으로 가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나의 기준은 왼쪽인데? 그러면 저희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없는데? 4만원에 절대 못할게. 저희 이간질 안 돼요. 서로 안 싸워. 저희 안 통해요. 통해! 넌 조용히 좀 해, 옆에서. 어쩌라는 건데. 통한데 어쩌라고. 지금 통했다고. 젠지에 자존심을 걸고 이겼습니다. 왜 그러고. 우리 자존심을 걸고. 화이팅! 굴렀다? 아니, 엄청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스페이스바러 점프하고 있어. 일단. 형, 잘하는데. 아! 니 아직 안 끝났어.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떨어져 죽어야 돼! 잘 봤어. 왜? 아니, 잠깐만요. 아니, 형 이 캐릭터 해본 건 맞지? 형, 이 캐릭터 해본 건 맞지? 형, 잠깐만 하지 마요. 못 발랐어, 발랐어. 진짜 느리긴 하네. 형, 나쁘지 않았네, 그래도. 아아악! 형, 변경했네요. 재미있는 챌린지 준비해 주셔서 재미있게 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고. 저희 이제 스테이지 1 들어갔는데요. 경기 재미있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